먼 훗날에 숨막히게 지쳐 멍만 가슴에 멍만 가슴에 멍만 가슴에 멍만 가슴에 멍만 가슴에 미 vomit 아니 그거 진짜 우리 둘이 막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게 부르면서 이러고있어 여기가 자신이 없다고 틀리기도 해도 크게 부르는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저게 조심하세요. 언..언..언..제.. 가면서.. 위험했어. 그냥 여기까지 칠레다 말았어요. 아, 달팽이를 리미스로 볼 수 있는데. 여기가 박자가.. 너 음 좀.. 니가 또 이상해져고 나까지 이상해져잖아. 뭔 용의야! 이게 좀 미세하게 밀리다. 시작하기 전에 막 이상한 애드립 좀 넣지 마. 흐대와 나는.. 이거 너무 좋다. 이 말을 다 하면서.. 니 때문에 박자가 밀리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. 제가 필리 있잖아요. 발라드 필리에요. 아.. 무대 원아! 치고 있다가! 아니, 엄마! 사망투가 온 척! 하나, 둘, 셋! 둘이 있잖아. 우리 왜 엘버린 줄 알았어? 야, 원아! 왜 엘버린 줄 알았어? 야, 원아! 야, 나 서워! 야, 원아! 자리 바꾸는 필요 없어요? 자리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근데. 지금 내가 봤을 때 조성호 자리 바꿔요. 조성호 자리 바꿔요. 승훈이가 절로 나고.. 나 진짜.. 나 바꾸면 나 진짜 다 몰라. 나 진짜 다 몰라. 그래서 안전히 여기서 진짜 이미지를 받아서 봐요. 나 요만큼 했던 것도 못했지 몰라. 근데 여기는 거리에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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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내 하루는.. 그거 하나야. 그거 하나야. 진짜 어려워서 형이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고성호 오빠가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쪽부터 알아요? 승훈 씨, 이 쪽으로. 눈의 꽃 알아요, 눈의 꽃? 알죠, 알죠. 오래의 첫눈꽃을 바라보며 오케이, 오케이. 자리 바꿔요. 처음 자리 바꿔요. 잘 부탁해. 잘 부탁해. 저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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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네요. 아니.. 그럼 여기서 어떻게.. 거리 한번 연속을 봐야 돼요.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널 그리는 날 보는 눈 여기도 어려워요. 지금